자 오늘 2일차 티어 보시면 똑같죠 1910점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1일차에 리백했으니까 2일차는 산옥 2일차는 산옥으로 갈게요 GO 아 두여도 편하긴 한데 혼자만의 실력으로 가려고 쏠렝으로 도전하고 있어요 아 이거 시타트 해야지 자 이제 시작 부캠인데 좀 떨어진 부캠 저기가 너무 무서워요 10분안에 죽을수도 있어요 아 10분안에 진짜 죽었네 아 이런 진짜 죽었어 와 죽네 다행히 아무도 없다 2층에 2층 와 저거 뭐야 샤샤샤샤샤 자 잡았다 어 좋은거 없니 아 좋은거 없네 어 깜짝아 어 깜짝아 아아 아 저기있네 아 아 소리 들었는데 아 아 쓱 오 온다 온다 죽음이 다가온다 안돼 차차차차차차 나이스 어 저 사람 아니야 사람 샤샤 샷 어 또 저거 언제가 또? 어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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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내차 붙입니다 내차 아 총 진짜 아 아깝다 실력 진짜 자 점수 어떻게 된거야 점수 아 오 올라왔어 올라왔어 4점 올라왔어 4점 다행이다 떨어지지 않았어 다이아 다음이 플레이요 아아니아니 반대 반대 플레이 다음에 또 다이아 골드 플레이 다이아 요렇게 어 사람 사람 자 또 있나 일단 조심하고 뒤에 클리어 어? 아 저거 보고 저기있어 정 못먹지 보고 먹으러 가지 어 설마요? 아 아 배를 잊어버렸어요 안 돼 내 배 어떡하지? 샷 역시 저기 뭔가 많아요 지금 아 배율이 없어 어 어 부스스 뭘까? 먹었나? 지금 확인이 안되거든요 뭐가지 안먹었는지 자 자 쉬안 오, 시 됐다 한 명떼 있었는데 아 잠시만 못잡았다 저기 등 확인했어요 어? 안 먹었네? 왜 안 먹었지? 어 싸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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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 얘기하지?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오 나 가만히 있어야지 어 싸웁니다 샷 어 맞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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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맞췄는데 아 아 아 또있어? 여기야 괴롭히는거야 빛이 좋은데? 어? 압자 어? 압자 와 됐다 됐다 됐어 됐어 아 제발 와 엄청 다 쓴다 아 4등이야 또 아 어 여기 좀 꽤 멀게 있는 것 같은데? 있을 것 같은데? 사람 없지? 어 저기에 사람 있네 어? 내려봐 내려봐 어 여기 멀어 괜히 여기로 왔어요 천.. 천.. 천이백 천이백 어? 어? 어 뭐야 짠 갈 수 있어 차만 있으면 어? 내 차가 어? 어디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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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지? 어디에서 쏜거야? 집에서 쏜건가? 어디야? 낚시하자 낚시 낚시 앗 안 Bryd 뭐.. 안rico 안 prevail 아 안녕하세요 아.. 저기 있었네 집.. 집 안에 있는데? 앞집이다 앞집이다 아.. 저.. 내가 에임이 안좋았다 이거 아.. 어? 네 돌아가자 아 총 안나가 왜 아 눌렀는데 아.. 왜 안돌리지? 샷 야.. 쟤 감으로 자다 감으로 어? 오.. 오.. 쩐지 아.. 오.. 오.. 잠시만.. 그렇지 아.. 침.. 깜짝놀리네 어 여기다 사람 발견 아 내 가방이 너무 튄다 내가 사람이야 어 저기 들어왔어 들어왔어 자 천천히 상대 안보이죠 총소리 저기서 왔는데 어 뭐야 오 저 잡았어 1대1이다 탑투 자 안쪽에 있나본데 집안에 어 여기있네 어 여기있네 아 못잡았네 으악 아 자 뒤로 가진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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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 아니 그 safety 여기 해볼까 그럴까 자! 잡았다! 첫 치킨! 드디어 치킨 먹었다! 와 치킨이다 와 총 좋았네 고맙습니다 드디어 첫 치킨 먹었어요! 이틀만에 소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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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있습니다 오 이런게 있어? 아 성 불가능이야 자 몇점 올랐지? 오오오 56점 와 쪼갈랐다 1 갈 수 있겠다 낙하산병이 뭐지? 뭔가 안뢰한거 같은데 낙하산병 어 뭐야 때리려고 왔어 오 칼이다 한복 한복 어 그 아 그래요? 아 그래요? 아 미안합니다 아 그렇구나 어 이럴 수가 아 저격이라니 오휴 어 어 설마 다시야 그리고 티밍은 나쁜 겁니다 그리고 티밍은 하면 안 돼요 이건 게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욕먹기 때문에 최소한 전 죽이는 거 괜찮아요 근데 같이 하는 거는 아마 다른 사람들도 용납 못할 거야 어? 어휴 깜짝아 다 들었지 어? 어? 어휴 깜짝아 아휴 깜짝아 아 누구 총선자라서 어 저기 있다 아휴 깜짝아 오오 아 진짜 겁돌려 있어 총은 뭐 나쁘지 않네 됐어 아 또 총소리 총소리 나를 부르는구만 왜 이렇게 열심히 쏴 아 보이면 잡을까 했는데 오 오그 오 아무것도 안 먹었어 이 총 안쫓죠? MZ3? MZ3? 이 총 좋은건가? 처음 봤어요 이거 아 안쓸네 안좋네 이 총 안쓰겠습니다 근데 위치가 어디에요? 아아 건너야 되네 다리 여기 쓸 데가 아니었어 여기 떨어져서 안죽나? 여기 떨어져서 안죽나? 여기 떨어져서 죽는다 여기 아 안돼 안돼 우와 살았다 살았다 아 나 죽을 뻔했어 오 오 오 오 죽을 뻔했네 또 몇번째 이게 어어 여기 어떻게 하냐? 떨어져서 죽는다 이거 진짜 어어 아 죽었다 아 추락으로 죽었어 아 진짜 어이게 죽었네 화면 괜찮았는데 아 추락이야 하필 자 들어가신다요? 한 명이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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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무슨 샤안 아 원래 백터 잘 썼는데 온난 간만에 한 번 백터를 한 번 쏘는 걸로 옥 샤아 역시 연사력 연사력 좋아 쓰읍 들었는데 잠깐만 아직 들었는데 자자자자자 샤아 날이 밝은거 오랜만인거 같애 계속 흐렸다가 비오고 막 하다가 간만인데 밝은거 어 저거 저 아 이게 다 사람처럼 보여가지고 한 번씩 놀라잖아요 사람처럼 보니깐 돌이고 근데 중요한건 돌인줄 알았는데 사람이야 와 이제 그럴 때 진짜 그냥 죽지 뭐 죽어 하지 뭐 그래 이게 나만 그런게 아냐 나만 그런게 아냐 이건 괜찮아요 이건 다 똑같이 실수하는거야 상별이지 어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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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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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갔어 어디갔어 와 잡았구나 깜짝 놀랐네 갑자기 사람이 없어져가지고 놀랬어 어 저기다 있네 해도 샷 아 아 어디야 와 저기였네 자 실버 1 됐나요 됐습니다 실버 1 자 2일차는 솔로 2118점 32등 5킬했고 9월 2일 11시 23분 1차는 여기서 끝내보겠습니다 탐매질 탐매찰을 기대해주시고 2만 2만 UE 3 감사합니다.